안녕하세요 어! 들어가셨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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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지금 잠실 야구장입니다 야구장 왔어요 시그시탈을 하러 왔습니다 예, 야구장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잠실이에요 오늘 미니폼도 입고 왔잖아요 나도 입었죠 트윈 트윈 트와이스 트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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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어, 양녈래 응 네 머리 어, 갑자기 길었네 어, 갑자기 길었네 어, 그럴게요 어제 되게 짧았는데 어 양수하면서 길었어? 네 어, 트윈 스포 해달래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스포 많이 했는데 맞어 안 돼요 스포 많이cher 멘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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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고픈가 멘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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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살짝 비가 오잖아요 지금 음 멘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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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는데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떨리죠? 네 나한테 던지지 마요 아 채용이가 맞을까 봐 어떡해 그러니까 걱정된다 아 언니 잘하겠지 뭐 어 모르겠어 이거 뭔가 응 해보고 싶어 새워서 바닥이야 바닥이야 아까 팬분들이 지신 패러트를 입고 있었어요 네 먼지밭 괜찮다 이거 그치? 괜찮지? 자 과자를 먹을까? 정연 언니는 지금 인기가 나오고 있죠 정연 언니는 지금 인기가 나오고 있죠 숙소에서 보고 왔어요 맞아요 보다가 왔어요 너무 귀여워요 네 맛있다 응 아직 출고 안 했어요 2시쯤 할걸요 그죠? 2시 2시 3시 떨려 은근히 떨리네 응 아니야 안 떨려 아니야 많이 떨려 난 아직 안 떨려 아 뼈에 맞을까 봐 아 괜찮아 그런 거 신경쓰지 말고 던져야 돼 알겠지? 그럼 못 던지니까 알겠지? 매니저 오빠들이 보고 있는 그 V소리가 들어갈 것 같아요 맞아 지금 저희는 잠실 맞아요 야구장 네 야구장 대기실이에요 네 와있어요 아쉽네요 먹을래 또? 응 진짜 너 어제 연습하긴 했는데 모르겠어 아니 잘했어 음 오늘은 지금은 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때는 항상 멤버는 다 같이 와가지고 한번 다 같이 와가지고 이번에는 둘이서 봤어요 안녕하세요 어 다들 스포 해달라 하네 스포? 어 있어? 스포 해도 돼요? 안 되죠? 아 이제 며칠 안 남았어 어?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때 오셨으니까 저 눈까지 이거 좀 그래 먹고 와야 되나? 이따 올게요 되세요 안녕하세요 이따 acc reverb 감사합니다.